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는 두 구절 나와있는데 두 번째 창이라고 되어있는데 창이 아니고 행입니다 오늘 두 군데 다 사도행전입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2조 행이라고 있습니다 또 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한 기록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다 찾았습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2부를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앞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1장 8절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2월 6일 구분 렘넌트 전도와 렘넌트의 미리 준비 강사 유광수 목사 자 서론 읽겠습니다 시작 서론 기도의 시스템 집중 호흡 보좌 움직일 기도의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거는 시간 들지 않습니다 집중 약간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다시 서론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이거 앞에서 그냥 유목사님이 첫 번째 줄에서 그냥 다 얘기하셨어요 더 밑에 내려갈 것도 없이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종이를 들고 허리를 펴고 읽습니다 서미제 자세 예은이도 종이 딱 들고 딱 들고 봅니다 알겠죠? 렘넌트들 자 서론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는데 제일 중요해요 시작 서론 기도의 시스템 집중 호흡 보좌 움직일 기도의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거는 시간 들지 않습니다 집중 약간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안 되면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한 5분 10분 해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만우의 칸트 같은 사람은 매일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걸 했다 하지요 시간 하나 어기지 않고 일어나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아줌마들이 칸트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아 몇 시구나 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요 조금 렘넌트 때 요 시스템을 만들면 성공한다가 아니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요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내면 돼요 자 1번 뭐요? 무슨 시스템? 1번 이거 머리에 통째로 다 외워야 됩니다 진짜 자 1번 뭐요? 무슨 시스템? 사무엘 무슨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요? 기도의 시스템 보호자 움직일 기도의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공한다 자 호흡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 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건강에 필요하니까 나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는 거지요 요거는 뭐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방법이 나는 어떻다 자기 필요한 거 하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막 달리기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걸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요 어쨌든 있어야 됩니다 랩런트들은 시간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좋을 거예요 랩런트 때 준비해야 돼요 뭐 하면 좋다고요? 호흡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기도의 시스템 줄 칩니다 기도의 시스템 1번 줄 치고 별표 쳐놓습니다 줄 치고 별표 그래서 이번 주에 랩런트 전도와 랩런트를 들으면서 기도의 시스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서론이죠 그리고요 호흡 별표 칩니다 호흡 진한 글씨로 돼 있죠 호흡 별표 칩니다 랩런트 때 시간 없으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몇 분만 하라고요 막 몇 분이요? 5분 혹은 10분 해도 됩니다 뭐 하자마자 눈 뜨자마자 5분 10분 하면 됩니다 눈 뜨자마자 따라합니다 눈 뜨자마자 5분만 해도 됩니다 하루가 달라요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지금 5분만 딱 하면 됩니다 자 허리 펴고 같이 따라 기도합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서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 다 허리 펴고 하는 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 따른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2, 3, 7의 빛으로 역사해 주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주시옵소서 70 현장 70 제자 70 군데 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했습니다 뭐 가지고요 393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393 계속해서 랩런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전도사님 지난주 신방 갔는데 신방 갔는지 랩런트 안 왔네 신방 갔는데 신방 갔는 그 랩런트는 아침마다 아침마다 393 엄마하고 하고 이제 학교를 등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랩런트 전도학 메시지는 밤에 잘 때 그리고 집에서 계속 틀어놓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서 신방 신청하면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집에 놀러가서 또 메시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있죠 마지막 읽겠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자 랩런트 전도학 자 쉼표 있죠 자 자 찾아내나요 따라합니다 자 자 무슨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자 자 자면 안 되고 자 허리 딱 펴고 자 시작 자 이 지금 99.9%의 성도가 이걸 안 누리고 있단 말이지요 결국은 이거 안 누린단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있단 말이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교회들이 다 그래 버리면요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쓸데없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요 그래 랩런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바쁩니다 세계 살려야 돼요 딱 랩런트 이 서론 준비하세요 자 여러분 바쁩니다 주십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하다고요 여러분은 뭐 하다고요 바쁩니다 여러분은 뭐 하다고요 바쁩니다 여러분은 뭐 하다고요 따라합니다 I am busy 자 다시 따라합니다 I am busy 맞지 I am busy 바쁘다지 따라합니다 I am busy 자 집에서 엄마가 또 친구들하고 비교합니다 또 돈 가지고 엄마 아빠 싸웁니다 또 여러가지 공부해야 된다 공부 못하면 안된다 서울대 가야 된다 좋은 직장 해야 된다 극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I am busy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겠죠 랩런트들 나는 바빠요 왜 바쁩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죠 왜 바쁩니까 에스더 왜 바쁩니까 왜 바쁩니까 세계를 세계를 살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I am busy 왜 바쁘다고요 세계를 살려야 돼요 세계를 허리 펴고 세계를 살려야 돼요 지니 세계를 살려야 돼요 남자들 랩런트만 세계를 오케이 놀이 잘하네요 여자들 세계를 살려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세계를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60일 안 합니다 왜냐 바빠요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전도사님 바쁩니다 왜냐 2375촌종족 70현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소리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현장 가야 돼요 지금 랩런트 현장에 아이들 다 방치되어 있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쁩니다 뭐 해야 돼요 세계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 지금 문제 내 지금 문제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현장 가야 돼요 이번 주에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디 가야 돼요 현장에 자 따라합니다 세계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올해 2, 3, 7 나라 그 땅 장자의 축복으로 랩런트 시대 그 땅 24잖아요 이 현장 살려야 돼요 그래서 바쁩니다 다른 생각 잡생각 할 시간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잘한다 못한다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는 잘했나요 누구는 집을 샀어요 누구는 서울대를 갔습니까 상관없어요 어디 가야 되냐 지금 비어있는 70 현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쁩니다 왜요 오케이 환희 선물 받아가세요 알아갔어요 자 왜 가야 돼 왜 바쁘다고요 오케이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축복으로 그 땅 24 장자의 축복으로 70 랩런트 현장 자 따라하겠습니다 70 랩런트 현장 자 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설명절 다 잘 보냈나요 뭐 어디 갔다 왔나요 친척집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아니면 집에 있었나요 아 집에 있었어요 전동사님도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요 어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그 음식 하셨나요 요새도 음식하는 집이 있나요 우리 집은 안 했는데 우리 집은 안 했습니다 온 집이 다 하셨습니까 저기 박미영 선생님은 또 음식하고 오셨는가 봐요 문경 가가지고 할렐루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삼주의 나라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셨다고 지난주 메시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요 하나님 만앙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요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초등부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요 근데요 전동사님이 이번 주에 처음 결혼을 하고 설 명절을 맞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처음 설인데 시댁에 가서 힘들진 않았냐 시월드가 힘들진 않았냐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시월드 뭔지 아나요 레몬트들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눈치를 보죠 안 봅니까 다 복음이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전동사님이 처음으로 설 명절 맞이해서 우리 집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에 갔어요 전동사님 집은 상인동이 아니고 지산동인데 집에 갔는데 뭐하러 갔겠죠 뭐하러 집에 가나요 세배하러 집에 갔습니다 세배하러 집에 갔는데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갔어요 사실은 근데 동네 사람 일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 일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 했다고요 어 툭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님이 팔다리를 주무르고 했는데 이유인 즉슨 남편하고 아들하고 싸운 겁니다 남편하고 아들하고 싸웠는데 왜 싸웠냐 이유가 이유가 그만의 내가 너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될까 아이가 이유가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쓰러졌어요 근데 이 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황장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공황장이 안 와요 랩던트들 갑자기 사람들 모여있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숨이 갑자기 안 쉬어져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괜찮은데 에즈더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전도사님은 갑자기 숨을 못 쉬겠어 막 이렇게 막 숨을 못 쉬겠어요 그게 뭐니 공황장인데 이때 뭐 했냐 따라합니다 만앙의 왕 되신 그리소께서 주인 되십니다 같이 그리스도 고백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소 이름 불렀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소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집에 역사는 모든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요다 이 그리소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부르니까 그 아줌마가 일어났어요 계속 불안하답니다 불안하다고 불안한 적이 있나요 사단은 뭘 가져다 주냐 우리 마음에 불안 가져다 줍니다 뭐 가져다 준다고요 불안 하나님 떠난 인간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뭐죠 에브리바디 다 에브리바디 다 원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돈 많아도 성공해도 성공해도 에브리바디 다 원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냐 6억을 주식해서 까먹을 정도예요 6억 대학생이 돈 많죠 집에 랩런트들 대학생이 6억 있는 집 있습니까 6억을 줍니까 6억을 써요 자기 혼자 6억을 씁니다 돈 많아요 외모 잘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연예인이야 완전 서울 서울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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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문신 알아요 랩런트들 몰라 중학생들은 눈썹 문신 하던데 눈썹 눈썹 이거 이쁘게 하려고 어디가서 하냐 대구에서 안 합니다 서울 가가지고 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눈썹 그리고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학교 나왔냐 와이데 무슨 무슨 우유 있죠 그 학교 나왔어요 그 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for everybody 뭐 있어요 하나님 떠난 원제 가운데 있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아요 학교 서울에서 나왔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주식이 답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답이 아닙니다 성적 스펙이 답이 아니에요 뭐가 답이냐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니까는 사는 거예요 돈 얘기 안 했습니다 돈 어떻게 잘 버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알죠 우리 입으로 암송 할 때 내 뇌와 내 영혼에 입력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해요 지금 2, 3, 7 현장에는 그리스도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다 했죠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정치인들 옆에 누가 있어요 무당이 있습니다 귀신들린 여자들이 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무슨 색 넥타이를 하고 오늘 연설에 나가야 되는지 물어본다니까요 파란색 해야 되는지 빨간색 해야 되는지 초록색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죠 미국에도 대통령 옆에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입고 가야 되는 양복 옷 색깔 다 알려줍니다 무섭죠 무섭죠 최고 탑인데 뭐가 있어요 무당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갈 수 있냐 맨날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하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얘기했는데 될까요 안될까요 잘되나요 안되나요 절에 가서 빌었는데 잘되나요 안되나요 안되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들어줍니다 오케이 취직도 오케이 공무원 오케이 서울대 오케이 다 들어줍니다 대통령 하고 싶어 오케이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사단을 이렇게 만들어요 성공하는 것 같죠 한방에 한방 한방에 무너뜨립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1층에서 떨어지면 아플까요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면 안 아프잖아 근데 점점 높이 올라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성공했는데 뭐해요 자살해요 뭐해요 다른 짓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걸려서 올라오죠 왜 그래요 사단이 한방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거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현장에 따라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예요 진짜 정신문제 와있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복음 안 들을 것 같죠 복음 전했는데 통해요 진짜 복음처럼 통해요 오히려 오중간하게 아이고 교회나 가볼까 아이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익하는 사람들은 안 통합니다 영적인 사실 말해도 몰라요 천군천사 천군천사 있나 교회 뭐 393 이건 뭔데 393이 뭐고 보좌의 축복 극합니다 근데 진짜 현장에 문제있는 사람들 정신문제있는 사람들 탑에 있는 사람들 복음 얘기하면 듣습니다 진짜 최고의 지식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듣습니다 안 들을 것 같죠 듣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오직 그리스도 원약 붙잡고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번 먼저 시작 2, 3, 7 나라 살릴 왕같은 나는 2, 3, 7 나라 살릴 왕같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슨 답을 가지냐 창세의 3장 15절에 따라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을 꺾은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야 돼요 랩런트들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물을 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알까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걸 알까요? 압니다 사단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요한 1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이 뭐가 되세요? 주인 되세요 그래서 우리 393 다 이어지죠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오력을 주고 계세요 첫 번째 뭐예요? 영력 영적인 힘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영력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도사님 다른 기도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뜨자마자 하는 기도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셔서 그 힘 가지고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지력이 따라와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냥 내장났다 말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뭐예요? 체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요 일을 하잖아요 하면은 잡소리가 없어요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신기하죠? 실수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 체력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경제력 대학생이 6억을 쓸 정도입니다 대학생이 6억을 쓸 정도인데 우리 6억 있나요? 6억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헌금하는 거 있죠 저금통에 돈 넣는 거 있죠 그게 빚의 경제입니다 아무리 6억 있어도 흑암 경제예요 다 날렸잖아요 다 날렸다니까요 내가 교회에 랩런트 위에서 밥 사고 헌신하는 거 뭐예요? 빚의 경제입니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6억 날린 거 아까워요 주식하다가 6억 날렸어요 아까워요 근데 랩런트 위에 교회 위에 서는 거 빚의 경제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진짜 그 다음 뭐야? 1년 그 다음 뭘 주세요? 만남의 축복 지금 학교 가죠 랩런트들 학교 가죠 가면 3학년 4학년들은 선생님하고 반선생님 여기 반선생도 있죠 팀살 갈 건데 토요일날 팀살 갑니다 다음 주는 누구 반이냐 남순이 검사인 반 채연이 검사인 반 팀살 갈 거예요 그럼 오는 애들 데리고 뭐 할 거냐 상구삼 할 건데 이거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만남의 축복 한의 선생님 중요해요 누구 만나느냐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요 친구 중요해요 내 짝꿍 중요해요 누구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존산이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 계속 불교 얘기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불교 얘기 그 반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담임 선생님이 불교 얘기한다니까 부처 얘기하고 부정 얘기하고 초등학교 때 반 애들 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만남의 축복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 바뀌죠 구는 뭐죠 구는 뭔가요 삼 삼 삼 삼 뭐죠 삼 생명 삼 초월 삼 이거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삼 생명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무슨 축복요 에덴의 축복 오케이 대답은 하람이가 제일 잘하네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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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 무교역자. 목회자는 뭐예요? 70군데 뭐 세우라? 제작. 그러면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은 뭐하라고요? 70군데 뭐예요? 70군데 현장 가시라고. 70군데 현장 가시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죠. 그 다음 뭐예요? 70 나라입니다. 베리 굿. 잘했어요. 이거 기억하고 2번 하겠습니다. 2번 뭐죠? 시작. 장자의 축복으로 70 랩런트 현장. 무슨 축복으로요? 장자의 축복. 올 한 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하라고요? 장자의 축복으로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산업성교 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중 24를 해라. 이거 하면 랩런트 살릴 수 있어요. 교사 한 사람이면 됩니다. 교역자 한 사람이면 돼요. 중직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요? 랩런트 그럼 몇 명 필요할까요? 2, 3, 7 나라 보급만 하는데 우리 다 때거지로 다 가가지고 하나요? 아니에요. 영양력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섬이 단 사람만 키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집중 24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사분들, 부모님들, 랩런트들 뭐 따라가야 되냐? 말씀의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지난주 메시지 안 들었다. 이번주 메시지 뭐라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메시지 한 번 안 들으면 다음주 메시지 모릅니다. 이번주 안 들으면 다음주 안 들으면 모릅니다. 왜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 가는 곳에 보좌의 축복.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누림으로 뭐라고요? 영어와 영으로 감동된 자.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에서 뭐라 했죠? 기도 무슨 시스템? 기도 무슨 시스템요? 기도 시스템. 뭐 하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목상. 눈 감고 5분 하는 거 있죠? 집에서 5분 해보세요. 5분 잘 되나? 5분 잘 안 됩니다. 딱 눈 감고 5분이 되냐?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가지고 하라? 호흡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 메시지 아니고 이번주 흐름입니다. 이거 시스템 없으면 결국에는 3캠프는 할 수 없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새벽에. 그래서 뭘 남겨라? 영적 작품을 남깁니다. 지난주였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 다락방 하시고 팀사에 가는 게 작품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랩런트들 계속 기도 수첩 올리고 있죠. 그게 작품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오늘 찬양했어요. 성가대 한번 손들어볼까요? 아 성가대 여기 다 모여있네. 자 내리고. 성가대 오늘 찬양했잖아요. 제목 뭐였죠? 1, 3, 8 그 찬양했잖아요. 오늘? 그게 오늘의 작품이에요. 알겠죠? 그게 오늘의 작품입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요? 그러면은 학업을 살리게 됩니다. 학업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요? 무슨 스쿨? 무슨 스쿨? 초등부는 토요일날 모든 사역들 집중합니다. 우리 어제 줌에 들어오셨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오셨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날 집중한다고요? 어느 날? 토요일. 토요일날 집중합니다. 모든 사역은 토요일날. 팀 사역, 다락방, 신방 다 토요일날 집중합니다. 토요일날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하냐? 토요일날 뭐 할 거냐? 우리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듣잖아요?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요. 말씀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3, 캠프 해야 돼요. 무슨 캠프? 1번 무슨 캠프? 미래 캠프 2번? 3번? 이게 다음 주 설교 내용입니다. 초등부 다음 주 설교 내용인데 미래 캠프는 선생님들 잘 오늘 아마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미래 캠프는 언약 속에서 미래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 속에서?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방황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 내가 뭐 좀 잘해보겠다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직업이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꾸는 기라. 그럼 남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부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지난주 그 얘기를 들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도사님 직업을 바꾼다. 1년에 한 번씩 바꾸면 월급을 받다가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월급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면 또 바꿔요. 그러면 월급이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살았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랩런트들, 이거 미래 캠프 그냥 뭐 미래 캠프, 미래를 발견하자. 미래 꿈을 발견해요. 드림 캠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이거 언약 속에서 발견 안 되면 평생 뭐 해야 돼요? 3, 60일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가지? 나는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나는 어느 직장 가지? 맨날 고민해야 되는 기라. 청년들이 맨날 고민해요. 청년들이 맨날 고민한다니까. 아, 이것도 해보고 또 안 되니까 또 월급이 적으니까 때려치고 또 딴 거 해보고 다른 지역도 가보고 다른 나라도 가보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에서 발견해야 돼요? 언약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캠프 하라고요? 미래 캠프. 이 생이 걸린 거예요. 생이 걸린 거. 랩런트들 생이 걸린 겁니다. 미래 캠프. 그 다음 뭐요? 무슨 캠프일까요? 기도 캠프. 현장을 살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랩런트들. 지금 계속 이거 집중하고 있는 랩런트들 있죠? 계속 묵상하고 있는 랩런트들 있죠? 그게 힘이 쌓여요. 근데요, 친구들이 친구들이 따라옵니다. 불신사 친구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나를 막 따라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막 아, 이렇게 합시다. 아, 권사님. 이렇게 해요. 따라오세요. 안 따라옵니다. 힘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힘이 있으면 나를 다 따라옵니다. 돈도 따라옵니다. 사람도 따라오고 학교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움직이세요. 그게 뭐예요? 맨날 학교 가가지고 뭐 제이디에 앉아가 장난치고 전도사님 하나교회에 누구누구 있죠? 걔 있잖아요. 학교에서 진짜 말 안 들어요. 어떤 애가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뭐냐. 힘이 있으면 영적인 힘이 사이면 다 따라옵니다. 그 다음 무슨 캠프? 이거 있어야지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새벽에. 세상을 살려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전문성 아, 진짜 이거 해야겠다라는 오직이 있어요. 오직. 알겠죠, 랩런트들?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어디서 준다 했죠? 메시지에서 어디서 준다 했죠? 달란트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엄마로부터 옵니까? 어, 위로부터 와요. 오케이. 위로부터 옵니다. 이거 위로부터 안 오고 계속 엄마가 잔소리하잖아. 야, 이것 좀 해봐라. 아이고, 직장이나 가서 돈 벌러 온나? 어? 됩니까? 아, 그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 얘기면 저희 집 얘기. 저희 집 얘기예요. 밸런트 캠프입니다.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 속에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방황하지 않고 랩런트들 우리 뭐 하다고요? 우리 뭐 하다 했죠 오늘? 전두학에서? 바빠요. 뭐 하려고 바빠요? 세계를 살려고 바쁜데 맨날 아이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 2, 3, 7 갈 수 있습니까? 2, 3, 7 못 가. 알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들 저거 세 가지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무슨 캠프야? 미래 캠프. 그리고 기도 캠프. 그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 말고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초등부에 토요일날 모여서 뭐 하냐? 이거 하고 있잖아. 우리 작년, 재작년도 뭐 했냐? 계속 모여가지고 뭐 했냐? 메시지밖에 안 들었잖아. 묵상하고 그게 뭐냐? 언약 캠프. 미래 캠프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호흡하잖아. 모여가 5분씩 묵상하잖아. 그게 뭐예요? 기도 캠프. 불신자들 얼마 주고 배운다고? 얼마 주고 배운다고? 유치원에 가면? 천만원. 우리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세요. 진짜 천만원씩 주고 배웁니다. 서울에. 프리메이슨 조직 없는 것 같죠? 한국에는. 서울에 모여요 매일. 지금 뻥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위에서 다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하냐? 달란드 캠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랩노드 데이 때 와가지고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도자기 알아요? 흙 알아요? 그거 만드는 거 할 거예요. 작품 만드는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하냐? 토요일까지 신청 받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뭐 할 거냐? 도자기. 도자기. 만드는 거. 흙 만지는 거 알아요? 그거 할 거예요. 만지는 거. 할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그게 달란트 캠프예요. 내 꿈을 만들고 그리고 달란트 캠프죠. 누가 할 거냐? 자, 손들어 봅니다. 하시는 선생님. 저기 선생님. 모자 쓴 선생님 보이죠? 저 모자 쓴 선생님이 그거 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노드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 선생님 빨리 그. 지금 저 종이를 받고 오늘 지금 말씀드려서 붙잡아. 이름하고 한 문장 한 단어 적어서 지금 냅니다. 지금 나중에 끝나고는 안 되니까. 자, 지금 빨리 그. 나눠, 나눠. 빨리 전달. 움직여. 해라마 저거 받아. 애들 빨리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뭐 할 거냐? 자기 이름 적고 한 단어 씁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붙잡은 한 단어. 자, 이게 지금 오늘 말씀 들었죠? 이름 적습니다. 이름. 이름 위에 적고 작게 적으래. 작게 받은 사람은 김민정. 자, 이거 안 적으면 오늘 출석체크 안 됩니다. 이름 적고 한 단어. 뭐.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기도 캠프. 뭐.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장자의 축복. 뭐. 한 개만 딱 적으세요. 자, 한 개만 적고 제일 뒤에서 거둬. 자, 셋째 주에 랩런트 데이고 다음 주에 팀 사역 받는 반 손들어 봅니다. 자, 최은희 권사님 반 손들고 남순영 권사님 반 손들고 두 반이 다음 주 팀 사역을 토요일 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간식 먹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놀고 합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랩런트 데이 때 아까 손들었던 우리 털모자 쓰신 선생님 털 선생님 우리 털모자 쓰신 선생님이 그 도자기 공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모든 사역이 집중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까요? 하지 말까요? 학교 반별로 모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장자의 축복으로 70군데 랩런트 현장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저거 빨리 네가 저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집중 24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뒤에다 써 하늘에 계신 아 여기다 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